별거 아닌데 그냥 전해주세요 앉아 네 앉아 저기 방에 있는 거 다 아빠도 사신 거 맞죠? 초콜릿이랑 치약이랑 그런 거 그런 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치약이 그게 엄청 좋단다 그 치약이 제일 좋은 거에요 예민한 사람들한테 잇몸에 되게 강사님 사모님이 어머니는 그것만 쓴다 이게 이빨 싫어고 그럴 때는 그거 항상 내가 이빨 더 싫어